지금은 아침 9시가 조금 안됐는데 나왔어요 라스베가스를 떠나기 위해서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앞에 보이는 금색 건물은 트럼프 호텔 여기는 패션쇼 몰인데 메가버스를 예약했더니 여기로 가라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이 버스 스탑이 어딘지 몰라 가지고 헤맸는데 구글 지도에서 나와 있더라고 메가버스 정류장 이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플릭스 버스인가 그 버스도 같이 옵니다 같은 장소에서 타는 거고 구글 지도에 아주 친절하게 써 있는 거를 모르고 저는 직접 찾아다니면서 막 물어보고 그랬는데 메가버스를 예약했는데 윈드스타 버스가 왔는데 근데 이거 맞대요 지금은 잠깐 휴게소에 들렸어요 여기서 이제 화장실 갔다가 간단하게 먹을 거 먹고 다시 이동하려고 합니다 뭔가 간단하게 먹을 건데 여기 간단한 것들이 많이 파네요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서세지 이거 먹으려고 해요 이거 먹으려고 해요 땡큐 드디어 도착을 했네요 아침 9시에 출발을 해서 지금 시간이 3시에 도착했어요 여섯 시간 걸렸네 어 여기 나와 있는 시간 정확히 걸렸네요 여기 3시에 도착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설마 3시에 도착하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3시 딱 도착했어요 여기는 로스앤젤레스고 근데 저는 또 이동을 해야 돼요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샌디에고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암트랙을 예약했고 여기는 처음 와보는데 어떻게 가야되지 저기 써있네 유니온 스테이션 기차 타러 가고 있어요 여기가 입구인 듯 천장이 멋있네 여기는 기차역인데 상당히 크네요 암트랙 서비스 티켓 끊어야 되는데 티켓 예약을 했거든요 티켓팅 암 백이 체크인이라고 되어있네요 안녕하세요 5.84일이요 네 티켓팅 마지막으로 샌디에고 8.3일이요 8.3일이요 1 1 돼지 9 단합 만약 4 5 6 2 드디어 도착! 여기는 샌디예고 입니다. 발음이 왜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샌디예고 5시 15분에 출발했는데 지금 8시 10분 이에요 샌디예고 와서 처음으로 보는 mts 빨갛고 기네요 아직 저녁을 안 먹어서 편의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약한 숙소는 그냥 주택가라서 근처에 아무것도 없고 거리가 좀 있어서 여기서 먹고 가려고 해요 아니면 그냥 포장해서 가든지 어차피 편의점 갈거라서 간단하게 이것저것 사서 갈 예정입니다 아침에 라스베가스에서 출발해서 밤에 샌디예고 도착했는데 하루 종일 이동만 했네 어찌되었든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숙소에 가서 푹 쉬고 내일 또 열심히 움직여야지 아 나는 미국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좋더라구요 왜냐면 여기는 24시간이야 그래서 몇가지 먹을거를 사고 이제 우버를 도르려고 합니다 방금 우버에서 내렸는데 일단 여기는 어딘지 전혀 모르겠고 주택가에요 이제부터 찾아야되요 숙소가 어딘지 방금 숙소에 들어왔는데 여기 분위기 좋은데 침대도 이렇게 멋있는 침대가 있고 TV까지 있네 거실로 나가면 거기도 멋있긴 한데 지금은 밤이라서 오늘은 피곤하니까 이만 여기에 개가 두 마리 있는데 너무 커 무서워 개가 나만의 이리와 함께 이리와 함께 이리와 함께 이리와 함께 이리와 함께 시호 소리들 바보는 사람들이 이리와 제 인생 시호 그가 왜 이렇게 일찍 시호 이리와 함께 여기서 잘 지낼 수 있겠지?